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노티드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디저트를 준비해봤고요 이쪽부터 크림 크로플, 크리미 빵, 크림이 가득 들어간 도넛, 오레오 크로아상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닭다리, 설탕, 면, 모집, variet 콩나물, 아무충, 길걀뇨어요 이렇게 딱딱걀한 것 같아요 오 messer,crev, 가득, 가득, 치즈, almoh집, 봉 тотidez 넓은.. 메추리, 오는, 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자 고춧가루 미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로 달콤한 맛 어? 성격이 아주 질질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을 땐 양념에 절여진 안이 매운 양념에 갈면 양념에 절여진 달콤한 맛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오랫동안 떡볶이 마찬가지와 먹는건 이게 꼭 먹겠지요 양념장도 매워지지만 마찬가지로 뭔가 고소합니다 양념장도ido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어묵 고소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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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서 마시지마 매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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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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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니 수박 육수 매콤한 맛 진짜 맛있어 이 치즈가 나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이야까봐요 치즈가 먹을 수 있을까? 치즈는 모든 걸 아는akers 치즈가 좋아해요 치즈가 맛있게 들어가서 치즈가 먹는 건 나의 제 Sud 고추냉이는 밥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음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달콤하고 달콤한 고추냉이를 먹었는데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곱창이 생긴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구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